퇴근 배재원 1번 매트 54번 경기 4번 경기 내장 나 5번 선수 8번 메트로 앞으로 가주세요 화이트 남성구 고등부 마이러스 69채금의 이민우 이명수 선수께서는 메트로 3번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쿠리아엑 선수 김민수 선수 1번 메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원가이 이치달? 정말 이치달 저기 에영 렌드 에영 지도르 오마스 스포 오마스 스포 우리도 진짜 없잖아 에영아 저기 다가질 나있어 이 영상은 제 교양이 없어 제 교양이 없어 그리고 엘리맨 지끼들 하지 말래 쌀걸 했어 쥬또 왜요? 뭐 이러고 막 누가 쳤어 왜? 왜 형이 폭발해 버렸어 이거 고앤 카문다 근데? 이 영상은 찍어야지 사실 이 브라운 벨 맨은 이 영상은 내가 찍어야지 그니까 전 개가 시작된 아이씨 오마스 스포 왜 나 핸드폰 없잖아 왜 그래 왜 필요한거에서 홀라 이 동네는? 이 동네는? 와.. 누가 나야지? 오.. 누가 나야지? 한 번 드라이기 자아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이리 와 여기 미아웃이 안 밀어붙어요 미아웃이 안 밀어붙니다 네? 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번엔 제봄 경기 2 subt popping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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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을 배를 당하고 올라와! 리조 올라와! 올라와! 마흔기로다가 올라와! 목소 올라와! 패스! 현진의 부처 오! 간다! 간다! 제가 안 찍을게요 아, 네 이렇게 하니까 몸에 힘을 가지고 막아줘요 아까 잡아서 그냥 5초 남았다 25초 5초 남았다 5초 남았다 5초 남았다 5초 남았다 5초 남았다 5초 남았다 밀óg 넣었다 다쳤다 4초 남았다 5초 эта 5초 빠른 자기가 맞는 것 같아 이거 찍자 Spaß 네